에티오피아 전쟁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에 대한 두 차례의 침략 전쟁 아비시니아 전쟁이라고도 한다. 제1차 전쟁은 1895년 1월 이탈리아가 동아프리카에서 발판을 굳히려고 아비시니아를 침략한 것으로 다음해 3월 나도아에서 이탈리아는 완패하고 아비시니아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제2차 전쟁은 1924년 이후 파시즘 제재로 바뀐 이탈리아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3개국 조약에 의한 에티오피아의 독립 보장을 무시하고 에티오피아 침략을 재차 기도한 것이다. 34년 이탈리아령 소말리란드와 에티오피아와의 국경 분쟁을 기화로 35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 영내로 침입 10월 나도아를 점령하였다. 국제연맹은 휴약 제16조에 따라 경제 제재를 발동하였으나 영국, 프랑스는 석유를 금수 품목에 넣지 않았으므로 36년 3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가바가 함락되고 결국 전쟁은 이탈리아의 승리로 돌아갔다. 5월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합병하고 이탈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황제를 겸하였다.